채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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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해 어느덧 마지막이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유튜브 채널과 교육을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이 왔는데요 정말 행복했었고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아쉽고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한해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옆에서 보고 있자니 걱정도 너무 많이 들었고요 정말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엔 어흥해라고 해요 호랑이 기운을 팍팍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켓의상의 서영진 대표입니다 2021년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팬데믹 상황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고 계십니까 저희 충분히 업소사장님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열심히 업소사장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2022년에는 업소사장님께서 새로운 상품들 또 사업에 대한 새로운 창의성을 발현하시기 위한 창의적인 상품 그다음에 업소사장님들이 매주의 지향적인 상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소가 살아야 마켓도시장이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전력으로 뛰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마켓도시장은 상품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환승하겠습니다 고객들과 공부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겠습니다 새로운 맛의 즐거움을 찾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마켓도시장은 진심을 다해 업소사장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많이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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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